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를 담당하는 강사 한병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등록등의 결격사유를 정리하겠는데요. 이 등록등의 결격사유는 해마다 두 문제가 출제가 되죠.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등록등의 결격사유가 되는데 이 등록등의 결격사유를 저를 통해서 완벽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등록등의 결격사유라는 게 뭐냐 그 의의부터 볼까요. 등록등의 결격사유란 중개업무에 일체 종사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하죠. 즉 등록도 할 수 없고 중개업소에 소속도 할 수 없는 사유. 결국 중개업계는 일체 종사할 수 없는 사유를 등록등의 결격사유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나 전과자나 파산자나 금지산자 이와 같은 분들은 자기 앞가림도 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끼어들어서 흥정활동을 한다는 것을 기대할 수 없죠. 이와 같이 자기 앞가림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중개업무에는 전혀 종사할 수 없죠. 이 같은 사람을 등록등의 결격사유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일 중개업무에 종사하기 전에 등록등의 결격사에 해당이 된다면 예를 들면 미성년자, 전과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일단 중개업계의 종사 자체를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등록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등록을 할 수 없으니 중개업자가 될 수 없죠. 또한 등록등의 결격사에 해당되면 중개업소에 취직, 즉 소속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소속 공인중개사가 될 수도 없고 자격이 없는 자라면 중개업계에 취직도 할 수 없으니까 중개 보조원도 될 수 없죠. 이와 같이 중개업무에 일체 종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업계에 종사하고 계신 중개업자나 소속 공인중개사나 보조원이나 또는 사원임원은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중개업무에 종사하고 계시겠죠. 그렇지만 사람일은 모르는 거예요. 중개업을 하다가 나중에 등록등의 결격사에 해당될 수도 있죠. 즉 중개업무에 종사하다가 전과자가 돼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한 파산선고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는 금치선고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일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결격사에 해당됐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런 분들은 중개업계에서 전부 퇴출을 시켜야 됩니다. 만일 중개업자가 중개업무에 종사하다가 나중에 결격사에 해당되면 등록관청은 이 중개업자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시켜야 합니다. 중개업계에서 퇴출시켜야 되는 거죠. 등록 취소시킨다 이거예요. 만일 사원임원이 결격사에 해당됐다. 중개업무에 종사하다가 법인중개업자의 이사감사 즉 사원임원이 결격사에 해당돼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됐다. 하면 어떻게 되냐. 이와 같은 결격사에 지진 사원임원을 두 달 이내 해소시켜야 되죠. 만일 두 달 이내 해소시키지 않는다면 법인인중개업자의 등록을 취소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한 사용인, 즉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라는 단순한 직원이라고 하는 사용인이 중개업에 종사하다가 결격사에 해당되면 이러한 결격사의자인 사용인을 중개업자는 두 달 이내 해소시키셔야 하죠. 즉 해고시키거나 결격사의가 아닌 상태로 회복을 시켜놔야 됩니다. 두 달 이내. 안 했을 때는 이 중개업자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개업무에 종사하던 중에 중개업자가 결격사에 해당되면 등록을 취소시켜야 되고 사원임원이 결격사에 해당됐을 때는 두 달 이내 해소시켜야 되는데 두 달 이내 해소시키지 않았을 때는 법인인중개업자의 등록을 취소시킨다. 그렇지만 사용인이 결격사에 해당됐을 때는 두 달 이내 해소시켜야 된다. 두 달 이내 해소시키지 않을 때는 이 사용인을 고용한 중개업자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구분해서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큰 두 번째 등록 등의 결격사의 유형. 즉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 유형이 총 12가지 유형으로 법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 12가지 유형을 전부 머릿속에 숙지하시고 시험장에 갈 때까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항상 출제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는 바로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란 만 20세가 되지 아니한 자를 미성년자라고 하는데 이 미성년자는 만 20세가 되어야지만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죠. 만 20세가 바로 성년입니다. 그런데 설령 만 20세에 달하지 않더라도 혼인은 할 수 있어요. 남자는 18세, 여자는 16세, 부모 동의 받아서 의사연사랍을 housing해야 합니다. ج